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수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곡습 한종철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D백 영상인데 후회 없는 오늘, 후회 없는 수능을 기원하며 응원, 격려의 메시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보태기를 한 번 더 기원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비가 많이 내린 가운데 수험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죠 벌써 D백이 다가왔는데 수능백이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은 본인이 부여한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수험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의 의미를 두고 무엇의 가치를 두는지 한 번쯤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대박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 이룬 바를 성공하는 데 가치를 두고 승패해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들 그게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의 가치를 두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 오늘을 여러분들이 회고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 그 생각이 들 만큼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실 저도 강사로서 매일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가 노력했다고 항상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운 좋게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란 그런 자만심보다는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고 미소지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는 조력자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힘내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